남자돌기가 되겠습니다. 남자돌기는 무도장에서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무도장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극소수고 10명중의 80%는 70%? 70%? 항상 여자를 보내주세요. 남자돌기는 오른손부터 1,2,3,4,5,6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 1,2,3,4,5,6 이렇게 마무리는 파티쳐서 돌려서 이게 보통 남자돌기가 되겠습니다. 남자돌기 이거를 오른손 잡고 지금 오른손 잡고 했는데 1,2,3,4,5 1,2,3,4,5,6 1,2,3,4,5,6 똑같아요 대인마시킵니다. 다시 1,2,3,4,5,6 1,2,3,4,5,6 쓱으로 들어갑니다. 하나,2,3,4 1,2,3,4 1,2,3,4 그리고 내려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대를 잡아서 남자로 그런건으로 마무리는 탁쳐서 남자돌기 그러면 발은 기본 3번 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앞으로 안쓸 수 있는 영상을 앞으로 10년씩 보신 분도 있죠 제거를 20년에 적금 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초창이네요 앞으로 안 변해요. 아랫의 숫자가 몇천년 역석도 안 변하듯이 제 발은 21개 발이 안 변하니까 완전 기초로 사서 이건 안사시더라도 보시면 발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3번발이 뭔지 모르고 봐야 서로 없어요. 그래서 양손잡고 볼까요? 양손잡고 1,6,5,6... 쓰고 들어가면 1,2,3,4,5,6,5, 6... 그래서 돌려서, 붙여서, 붙이고. 그러니까 춤을 조금 더 추면 춤을 추는 습관을 가셔야 해요. 그래서 습관을 길게 잡으면요. 무도장갑을 막상 못써요.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매년 안세지 사람 많다고 그러는데, 무도장애는 갔다오고 대화를 하셔야 해요. 한번 찾고 다녀보셔야 해요. 나는 못 쳐서 못가, 뺀지만 이게 두려워. 그래도 가셔야 해요. 그대로. 그래서 하여튼, 남자돌기는, 보면 여기서 손잡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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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는 두 분은 지수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지나가면 이번에는 뒤로 빠져서 여기서 놓는거에요. 그래서 마무리. 타트 쳐서 잡아서 사람 마음을 타트 쳐서 이렇게 하시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돼요. 아마 더 있는데 더 있는데 이러니까 그래 니가 어디까지나 와서 오셔. 그럼 나도 먹고 살게 배워요. 더 있는데 안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프린트에 나와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